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전화, 주상전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장이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출해가 됐고요. 코스피는 하락마감, 코스닥도 상승을 지키다가 결국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요. 저 PBR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참 실망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2034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2034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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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이슈를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만큼 이슈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신일섭 소장,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세 분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발표했는데 속빈 강정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업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유도한다, 이건 열심히 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잘 모아서 ETF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애가 된 거니까 이게 과연 이어질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망 매물 앞으로도 나올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실망 매물이 출애가 될 것이다 가 부정이죠. 아, 이거 수능인가요? 네. 실망 매물이 출애 될 것이다가 부정. 출애 될 것이다. 잘 모르겠네. 오늘 세 분 이해도 약간 떨어지시는데. 아니, 힐만문당 수준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출애 된다가 두 분, 차장님은 출애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시 매수 기회를 좀 삼아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업 밸류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앞서서 다른 국가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봤을 때도 영국 쪽에서도 2014년에 한 적이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2012년에 기업의 코퍼레이드 가치 창조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개선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먼 얘기기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 쪽도 사상 최고 증시를 쓰고 그리고 영국 덕에도 스튜어트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내용 자체는 좀 약간의 실망적으로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중장기진 전망에서는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진 않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차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오히려 좀 선별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조건 저 PBR주 중에서 저 PBR주들이 전부 다 갔던 걸 빼면 이제는 저 PBR주에서 주주하는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고 또 이제 PBR이 아니라 EPS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이 종목들을 추리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너무 이제 선박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주로 넘어가고 이것저것 포트를 교체하고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락은 뭔가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을 들어주신 게 일단 조정이 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ETF가 나오게 된다면 좀 자금이 그런 종목들이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부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온 부분들을 내용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걸 배당을 많이 풀어가지고 세액공제를 준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만큼 체감이 될 정도로 해줄 건가. 그러니까 스펙타클런 어떤 혜택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굳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월 말부터 저는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무상승자 붐 현상과 비교해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시겠지만 과거 언젠가 2022년인가요?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때 당시 무상승자 얘기만 나와도 그냥 붐 일어나고 모든 기업이 다 급등했었는데 지금도 무상승자 얘기만 하면 급등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테마권 만들기 위해서 붐 일어나고 갔었다가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붐이 확 일어나셨다가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아마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업들 개별적으로 가지 이게 증시 전반적으로 이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데 그동안 신뢰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주가치 재고.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2018년대에 뭐 있었습니까? 스튜어디시 코드. 그것만 잘 활용을 해도 굳이 저 PBR이 아니라도 충분히 주가가치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밸렵지수? 과거에 그거 만들었잖아요. 한국판 다우지수 만들자고 그래하고 KTOP30 만들었잖아요. 그거 활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냥 정부에서 자금을 때려붙고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낳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솔솔수범해가지고 어떤 자금을 때려붙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따라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조치는 글쎄요. 과연 주도적으로 민간에서 할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KTOP30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튜어드시 코드. 발음이 쉽지 않네요. 스튜어드시 코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다음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것들이죠. 2015년도에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가치투자 붐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가치투자 붐이 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뭐 저피별로 부각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법 개성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저 PBR도 과거 스튜어드시 코드처럼 그냥 한 시절의 한 테마였구나. 뭐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꼽혔던 게 자동차주, 금융주, 지주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와르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만약에 좀 수급이 옮겨진다면 좀 성장주 위주로 담는 전략이 유효할지 신 소장님께 한번 대응 전략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이거에 대한 그 의견은 지난주에 사자우를 터뜨리면서 지금 목피 터졌거든요. 아이커님이 왜 이렇게 화내냐고 했잖아요. 제가 왜 화내는지 아시죠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한화금융 지준이 신한지준이 KB금융은 윗꼬리되고 다 밀렸죠. 자 여기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죠. 진정으로 변한 자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시세에 올라서 말려 올라간 자 거기서 차별화가 일어난 거죠. 메리츠 금융은 합치기 상장을 하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떻게든 쪼개기 상장을 해서 재벌 입장에서는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공모주 쫓아다니시는 분 있는데 뭐 가끔 에코프로 머티려주면 대박을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금액이잖아요. 우리 맨날 수익률 수익률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금액 아닙니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뭐 저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투자 금액이 7,800만 원인가? 그것도 위 상위에서 올려준 거겠죠. 2, 3천 정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뭐 한 500만 원 넣어가지고 한미반도체를 잡았다고 한들 인생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금을 많이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기죠. 공모주 뭐 막 신나하지만 한 주도 못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원래 한 주 균등배당이라고 한 주는 주게 돼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면 한 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투자자가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률 자랑만 했지 금액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벌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쪼개기 상장해서 많이 해가지고 돈을 빡 시장에서 제일 많이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합치기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 불태워줘요. 애플이 몇십 년 동안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환자. 옛날에 말줄거리자노소에서 권상우 씨는 그 극 중에서 정말 근육을 자기가 키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로 막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육 가짜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일주일만 보통식으로 먹어버리면 다 빠집니다. 근육.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진짜 자신의 근육이 됐느냐. 아니면 이건 그냥 스테로이드로 맞아서 가짜 근육이냐. 오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변했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시장이 알아서 올려줘요. 그 PER, PBR이라는 게 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인기예요. 그거는. PER과 PBR이라는 게 시장에서 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애를 제가 하기에 왜 얘도 들지 않았나요? 어거지로 선생님이 얘 예쁘다, 멋있다, 잘한다 해서 내보냈는데 걔가 만약에 실력 발휘를 못해버리면 냉정한 평가를 받고 오히려 나락을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리츠 금융지주 아니면 JB 금융지주 같이 시중은행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이런 약간 그 PER, PBR 저기 붐을 타고 올라간 뭐 그냥 자신의 어떤 변화가 없이 올라간 것들 있죠. 아까 내부의 변화가 없이. 그런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만 얘기 드렸는데 금융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나 JB 금융지주 이런 실제적인 변화라든가 지금 어떤 변화에 소용돌이 쓰고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는 업체들은 계속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KB 금융지주나 신한 금융지주나 별 변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실 금융당국에서 너네 배당하지 말고 너네 대선충당금 싸우라고 해서 못한 것도 있는데 맨날 사실 배당 안 하고 잔치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은행원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까지는 다른 또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 오늘 조정받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02-2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수준화에게 장착한 K-방산주입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또 양봉을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아주 꾸준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던데요. 과연 앞으로 더 좋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더 갈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세 분 다 올강정 나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신고가 기록 중인데 기관이랑 외국인도 오늘 대량으로 담아가긴 했거든요.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간 기업 밸류, 이런 차이시련 때문에 그 자금이 약간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적으로 좀 간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떠나서 말씀하셨듯이 방산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우선 정부 수출이나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주가 어떤 전마다 실패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수주가 지금 실적이 잘 반영되는 부분이 방산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을 봤을 때도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봤을 때 지금 방산주들이 어떤 좀 악재를 찾아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품목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운 지방이든 더운 지방이든 어떤 기후에 의한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어떤 리스크 없이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게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몇 년 전이었죠. 작년이었죠.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이 종목을 방산주로 꼽았다는 걸 봤을 때도 저는 방산주들의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때 봤을 때도 그 전에 다른 제조업체들이 공장 문 닫고 했을 때도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제 새로운 수출 섹터가 방산 또 원전 엔터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이 세 가지 섹터가 좀 죽었지만 다시 한 번 그중에서도 방산이 먼저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상 뭐 수남의 관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펀드멘터 관점에서도 저는 이 방산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신고가가 오히려 매수 신호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수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 추가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근 이사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방산주들 올해 더 좋을지 좀 중장애적인 수혜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올해는 반도체 플러스 방산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어차피 돼야 될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음법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래 될까요? 악재해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고 지금 폴란드하고 친한 루마니아가 또 추가 구매 계획이 있고 체코 같은 경우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기승장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덕분이라고, 방산은 트럼프 덕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덕분에 어쨌든 지금 나투하고 불협화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불안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효과를 분명히 톡톡이 볼 겁니다. 예전에는 폴란드만 얘기했지만 이제 루마니아 얘기하고 있고 체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구매했던 사우디 같은 경우도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K9을 수출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곁다리로 수혜를 보는 게 또 풍산이고 K9 한 대 갈 때마다 포탄이 120발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4배 정도 가길 상승했고 그런데 관건은 그건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혼자만 가거든요. 전력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이 혼자 가듯이 한해로스페스가 혼자만 가는데 현대일렉템하고 이제 풍산이 고개를 살짝 들긴 했어요. 들긴 했는데 아마 한해로스페스처럼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한해로스페스가 너무 좀 잘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안으로 현대일렉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해로스페스보다는 조금 이제 스윙률을 낮게 보고 그러니까 상세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그걸 좀 낮게 보고 풍산하고 현대일렉템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말해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관건은 풍산하고 현대일렉템이 이제 눈높이를 맞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상승해 줄까? 뭐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산주 또 실적과 함께 수주 모멘텀도 기대를 하면서 주가 추이 잘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는 시간의 특징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CS 그리고 KTIS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도 거론되고 있고요. MWC 열리고 있는 점도 KT 계열사 영향 주고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9% 급락세 보여줬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 번 또 상승해 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소프트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같은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는 오늘의 일부 자료 의미로 보틀리논톡신 제재에 미국 FDA 품목 허가가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수 때 급락세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나머지 두 기업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오늘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 30만 원의 주인공이죠. 알테우젠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실현물량인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게요.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은 24% 증가, 또 매출도 22% 증가했는데요. 신인 걸그룹 출시 모멘텀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또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예측해보면 좋을지 차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우선 시장 예상치의 부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최근에는 굉장히 좀 하이브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좀 높아졌었는데 950억까지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내놓았지만 취재적으로 좀 못 미치는 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앨범 쪽에서의 판매량은 엔터 업계 전체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안 좋아지고 살짝 오르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연예계 분위기도 좀 있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내일의 하락세가 좀 크게 연결되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랠리 부분 잠깐 반등했을 때 랠리가 이어지지 않죠.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어떤 관점보다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엔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려면은 결국은 글로벌 팬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한 꾸준한 이런 앨범 발매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엔터 업체들이 상반기 때 좀 약간 소강상태, 1분기 때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엔터 업체들 뭐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하이브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이 모레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개시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에도 상담 요청이 있었던 종목 인터라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는 FDA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대 급락세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당사 사이트에 이렇게 심사 관련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다 라는 공지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뭐 그래서일까요?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내주기도 했었고 시회에서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오늘의 주가 급락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냥 차라리 잘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지금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25만 원대의 저항받고 어차피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디톡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하락을 누군가 좀 끊어주길 바랬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급락이 어찌 보면 1월 달부터 진행된 이 하락을 끊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반대로요.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20만 원까지 이탈한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는 이 하락을 끊어주길 바랬는데 오늘 이런 악재가 나오게 돼서 크게 출력했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의 하락을 끊어준다는 거지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근에 주가 하락을 해서 언제 팔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팔면 내가 바닥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의 큰 변동성이 차라리 주가 하락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게 된다면 이후에 천천히 출구 전략을 모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